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연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0편 19편 말씀 목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9편의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 두 가지 찬양에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유명한 10편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찬양이 뭐냐 하나는 내가 만민 중에 오죽게 감사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이 찬양 아시죠? 요즘에는 많이 불리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두 번째 찬양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죽게 열납 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찬양에서 열납이라는 의미 정확히 아십니까? 열납이 뭘까요? 오늘 10편 목상에서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에 있는 것 10편 19편의 1절부터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먼저 10편 19편 1절부터 6절은 하늘과 궁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과 궁창을 왜 이야기하고 있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태양, 달, 이러한 발광체들이 하나의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들이 신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뿐이고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다 라는 생각을 아예 바꾸는 접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창공이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관점이 다른 이방신을 가진 사람들 눈에서는 기분 나쁜 겁니다 자기네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란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절대자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일종의 종교 전쟁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0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하늘과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신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1절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누리에 울려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19장 1절부터 6절인데 여기 보면 1절 우리가 익숙한 성경에 보면 19장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궁창이 낮은 나른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궁창과 하늘에 대한 접근이고 두 번째 파트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계속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이런 고백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도다 주이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살려준다라는 겁니다 8절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계명이 사람을 밝혀주고 살려준다라는 겁니다 9절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하나님의 법규만이 나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10절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복귤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 11절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12절부터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경고하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 이거죠 12절 보십시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내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율법이 나를 비추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드러나는데 저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은 다릅니다 13절은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손아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은 12절과 다릅니다 13절은 뭐냐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지금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특이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괜찮은데 내가 이러면 죄인 줄 아는데 내가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이건 개혁개정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고 마치는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락이 뭡니까 세번역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 연락이라는 게요 내가 지금 내뱉는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앞과 연결하면 하나님 말에 들어야 되는 말을 뱉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죄인 줄 아는데 내 입에서 내가 생각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말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편 기자는 크게 세 파트인 겁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교훈을 주셔서 그 교훈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데 마지막 파트에서 내가 모르고 알고도 지은 죄가 있는데 그렇게 안되게 도와주시고 그 악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뱉는 모든 말과 내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10편은 묵상을 하고 여러 번 읽어볼수록 우리 마음에 주시는 신금이 있다 굳이 제가 많은 예를 들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0편 19편의 묵상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universe 여러분 여러분 ،